팀장님, 경기도 시흥시 재난기본소득 신청하셨어요? 아니, 어려운 것 같아서 선불카드 신청하려고 하는데 아, 정말요? 온라인 신청 엄청 간단해요 그걸 왜 오래 기다렸다가 해요? 지금 바로 해보세요, 제가 알려드릴게요 먼저,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에 가세요 온라인 신청 누르시고요 개인정보 수집 등에 관한 약관의 동의 체크 표시하시고 확인 눌러주세요 그 다음, 팀장님 주민등록지가 시흥이니까 시흥으로 표시를 하시고 가지고 계신 신용카드를 선택하시고 카드번호를 입력해주세요 그 다음, 선택한 카드 본인 확인을 눌러보시고요 휴대전화를 입력하시고 ARS 인증하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전화가 와요 안내에 따라 카드 비밀번호 앞 두 자리를 누르시면 인증 확인 완료 그 다음, 관할 주민센터에 동명을 입력하시고 세대주 성명을 입력하세요 그리고 전화번호 입력하시면 신청도 완료 2, 3일 이내로 카드사에서 사용개시 알림 문자가 올 거예요 그러면, 시흥시에 있는 연 매출 10억원 이하 매장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말? 진짜 간단하네 과장님이랑 노팀장님에게도 빨리 알려줘야겠다 그죠? 쉽죠? 4월 30일까지라 이거 얼마 안 남았으니까 주변에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에게 알려주세요 이렇게 쉬운 신청 방법이 4월 30일 마감 임박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빠르게 신청해주세요 여러분들 RM 감사합니다.